안녕하세요. 부여의 우꼴로건 입니다. 오늘은요. 옛날에 표고버스도 많이 해서 철재가 많아요. 그런데 단호박을 공중재배로 고품질화 하려고 철재를 이렇게 땡그랗게 만들어서 단호박 농사에 씌어먹으려고 지금 피고 있습니다. 피고버스도 많이 넣어 줍니다. 그리고 피고버스도 많이 넣어 줍니다. 여러분, 피고버스도 많이 넣어 줍니다. 피고버스도 많이 넣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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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